고통스러운 생리가 계속되는 증상을 월경과다라고 한다. 이는 호르몬 불균형 또는 건강 이상의 결과일 수 있다. 월경과다 증상은 평균의 생리 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강렬하고 계속되는 질출혈이다. 월경과다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자궁 비정, 상골반 이상간, 신장, 갑상성 건강 이상의 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과 관련된 호르몬 불균형 자궁 섬유종 자궁에 임신 혈액 응고 방지제 사용 생리열이 많이 나오는 것은 생리주기에 따라 이따금씩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다. 월경과다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 특정 증상들이 있다. 1. 과다 생리열 월경과다 질환을 겪고 있는 짤. 고 싶다면 생리열에 관심을 기울이자. 밤중이라도 생리대나 탐폰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완. 전이 젖는다면 월경과다 정도의 혈액 손실이 의심된다. 생리가 7에서 10일간 지속된다. 2. 임신 합병증 건강한 임신부는 임신 기간 동안 생리를 하면 안 된다. 유산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신을 했지만 생리가 계속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에 증상을 면밀히 검사받고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3. 스트레스와 월경과다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증상으로 월경과다를 겪을 때 여성의 호르몬 수치는 눈에 띄게 달라져서 불안과 걱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4. 빈혈 월경과다로 이내 계속되는 생리에 과도한 혈액 손실과 관련된 보편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빈혈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에서 보이는 청백한 피부 피로, 숨가쁨 어지러움 전반적인 몸이 불편함 5. 섬유종 자궁 내벽에 발생하는 섬유종은 비정상적이지만 암은 아닌 종양이다. 크기가 아주 커질 수도 있어 진단받자마자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섬유종은 대개 월경과다와 관련이 있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생리를 유발한다. 5. 자궁염증 계속되는 생리와 과도한 치료는 다음의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자궁 난소, 나팔과니 염증들은 특정 항생제로 치료되어야 한다. 6. 통증 월경과다를 겪거나 골반통을 겪는 여성에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열로안질 분비 생리통하지 마 월경과다의 이 증상들은 소염제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7. 여드름 월경과다가 호르몬 불균형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월경과다를 겪는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관련 증상을 함께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단항성 난소 증후군 다모증 여드름 8. 나이와 월경과다 나이는 월경과다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월경과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하다고 볼 수 있다. 생리를 방금 시작한 사춘기의 여성 30에서 50세 사이의 중년 여성 폐경 이후의 여성 월경과다가 이 시기에 여성에게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만 어느 나 이에라도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받도록 하자. 9. 성관계 도중의 통증과 출혈 성관계 도중 뜨는 후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출혈은 월경과다를 겪는 여성에게는 아주 흔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외음부 통증 복통 하복부에 느껴지는 압박질 분비 10. 일상생활 불가 월경과다를 겪는 여성은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지장을 받는다. 쉬운 거동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에너지를 느껴야 할 때 월경과다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의 증상들로도 월경과다를 겪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생리 주기와 기간을 기록하기 각 주기마다 사용한 생리대와 탐품 개수 세기 출혈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아스피린이 포함된 약물 복용 피하기 산부인과 검진을 통한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리를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월경과다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생리를 추적할 수 있다. 생리를 추적할 수 있다. 생리를 추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